국악방송 함께 걷는 오후 국악방송 함께 걷는 사람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특히 모두가 알고 누려야 할 역사와 문화를 접하는데 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일까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비추다의 김원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비추다, 이 비추다를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각장애인분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사실 앞이 깜깜해요. 왜냐하면 보통 유물, 역사 이런 건 특히나 못 만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즐기려면 일단 그냥 설명만 듣는 건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좀 뭔가 체험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럼 비추다에서는 뭔가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3D 프린터로 박물관 유물들을 만들어서 복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체복사라고 그림이 반쯤 튀어나오도록 하는 부조 형태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촉지도가 야외에만 있는데 핸디형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촉지도를 만들어서 공간에 대한 체험을 진행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접촉하고 뭔가 만져볼 수 있는 거를 점점 현실화 시켜주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콕 집어서 시각장애인의 역사문화 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전공을 이런 쪽 하셨나요? 네, 제가 역사와 고고학 쪽을 전공을 했고요. 발굴 현장에서도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하루는 SNS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시각장애인 분이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서 비너스상을 만져봤던 일화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서 이걸 만져봤는데 영국에 있는 가드들이 뛰어와서 왜 만지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떠듬떠듬거리면서 영어로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국에 있는 가드들이 저는 당신의 볼 권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본다는 만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글을 올렸더니 국내에서는 여론이 한 반반 정도 돼서 절반 정도는 그분을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시각장애인도 그렇지 왜... 유물을 만지느냐? 네. 이제 훼손되게끔 하느냐? 네. 그 글을 보고 지금 기술이면 뭐든 만질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이런 차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박물관의 유물들을 시각장애인분들만 만질 수 있게끔 제도를 풀면 되지 않을까? 어? 근데 저도 만져보고 싶거든요. 안 될까요? 저도 만질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바꿀 수도 없고 인식 자체가 유물이라면 굉장히 귀한 것,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그렇죠. 훼손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하시는 방법은 거의 3D 프린팅으로 구현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체험한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때요? 지금은 저희가 만든 유물들도 제법 되고 위에 질감들도 그냥 3D 프린터로 뽑아내면 일반 플라스틱의 느낌인데 그 위에 흙의 질감을 입힌다든지 청동의 질감을 입힌다든지 철기의 질감을 입혀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분들도 영유아들 대상으로 되게 재밌어하고 유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만져보고 싶지만 특히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뭘 봐도 손이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손을 막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철벽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다면 그 시끄러운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지금은 체험하는 박물관이 시각장애인분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세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맹학교에 갔던 사례들이 제일 인상 깊은데 맹학교에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도록끔 그렇게 학교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가는 이유가 그 공간이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가장 힘든 공간, 비참한 공간. 왜 이제 그렇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간은 어둡고 그리고 좁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다 차단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맹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박물관의 유물들을 만져보고 새로 만들어 보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체험한 학생들이 저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학교 바로 뒤에 박물관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유물들이 있었구나 이런 박물관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 숨겨져 있었구나 하고 저한테 자랑하면서 꼭 이런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 달라라고 했던 게 저희는 정말 인상 깊었었고요. 보람이 그냥 확 차오르셨죠? 네. 아니 어떻게 만드시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왜 진작 몰랐지? 나도 만져보는 박물관에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악 한 곡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박경소, 임지혜의 가야금 연주 저만치 함께 들을게요. 박경소, 임지혜의 가야금 연주 저만치 함께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 주식회사 비추다에 김원진 대표님 모시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3D 프린팅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유물 만드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네.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좀 많이 드는 편이고요. 아니 그리고 일단 만드신 그 유물을 보관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박물관만한 또 공간을 계속 이렇게 마련하셔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물들을 만들면 일회성의 성격이 좀 강해서 박물관 같은데 저희랑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유물을 사주시기도 하세요. 좀 좋은 기관들은 좀 비싼 가격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희랑 프로그램을 할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럼 그분들 같이 전시를 하시나요? 아니면 체험 공간을 따로 좀 만드실 예정으로? 네. 체험 공간을 따로 만드실 예정으로 이제 만질 수 있는 유물 이렇게 특별 코너 같은 걸로 이제 저희랑 같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식회사 비추다하고 박물관이 좀 작업을 많이 하고 박물관 안에 그런 체험 시설이 많이 생기면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또 뭐 이런 것까지 해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저희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박물관에서 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보고 싶어요. 네. 저 하나 생각나는 거 있거든요. 어둠 속의 대화 뭐 이런 전시가 생각나는데 그게 바로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셨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어둠 속의 대화 같은 모델들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사업 모델로도 많이 손꼽히고 있고요. 저희가 구상을 하는 거는 그 공간에 갔을 때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은 별 감흥을 못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의 일상이니까. 네. 대신에 유물을 만져보는 체험이라든지 본인이 큐레이터가 되는 과정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체험이라서 저희도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비시각장애인분들도 사실 어디 가서 유물을 만져볼 수 있는 경험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저희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저희 꿈입니다. 아니 게다가 비시각장애인들이 만져보는 거하고 시각장애인분들이 만져보는 거는 느낌이 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서 만질 때는 이미 알고 만지는 거잖아요. 동그랗다 또는 어떤 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만지는 거하고 그런 생각 없이 일단 만지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옆에서 보셨을 때 이분들이 만지시니까 어떤 느낌을 얘기하시는구나.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셨던 때 있으세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전시회를 가지고 그 전시회는 암전을 시킬 수가 없어서 암전 상자, 간이로 상자를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손을 놓고 만지는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 시각장애인분들이랑 비시각장애인분이 같이 참여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때 참여한 결과들을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에 차갑다 따뜻하다 그리고 색깔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비시각장애인분들은 일단 겉부터 먹으시고 만져봤을 때 생각보다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눈으로 먼저 좀 뭐라 그래요? 눈으로 형태를 먼저 보고 하시던 습관 때문에?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결과들을 봤을 때 시각장애인분들은 거의 다 어떤 유물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맞추셨는데 비시각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 못 맞추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손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암전 전시장 이런 걸 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정말 뭔가를 할 수 있겠네요. 같이 어울려 놀고. 네.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지는 불만 혹은 생활 속에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항상 시각장애인분들은 부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있다면 오히려 시각장애인분들이 비시각장애를 도울 수 있는 그렇죠. 역전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서로 같이 어울리고 서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가졌던 벽을 좀 허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씀은 지금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주셨지만 이게 예사롭지 않은 포부가 아닌가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사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런 생각하셨어요? 2015년도에 혼자서 이제 세계일주에 보겠다고 제가 170만 원만 들고 이렇게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떠돌아다녔는데 뭐 중간중간에 돈을 벌기도 하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아마 볼리비아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장애인분들이 나와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어떤 퍼레이드요? 나는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걸어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시각장애인을 본 적이 있을까? 혹은 청각장애인을 본 적이 있을까? 일반 생활에서? 네. 본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나 장애인이에요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로 왔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저희 대학교 바로 앞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니는 것도 눈에 보이고 아, 이게 관심의 차이였구나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빠져들게 됐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장애에 대한 시선이 좀 다른가요? 어, 뭐 그냥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영국에 있는 대형박물관은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접근성. 네. 그래서 접근성 부서에서는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여기에 건물에 들어오기 전부터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에서 움직이는 동선, 이 건물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거를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만들어 보는 과정들을 겪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문화다양성 평가 같은 걸 보면은 건물에 뭐 촉지도가 있는지 뭐 점자 메일이 깔려 있는지 뭐 발판이 있는지 이런 것들만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는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자체는 많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애 관련 문제를 인식하는데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네요. 네.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 그분들을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문제죠.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제 기본 인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질문들을 드렸었어요. 어? 그러면은 제가 당장 유튜브를 켜고 네. 이제 시각장애인처럼 눈을 감고 박물관을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물이 시각장애인은 불쌍하다, 힘들다 밖에 도출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들은 전혀 불쌍하지가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안 보이는 것뿐이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부터가 저는 이제 바뀌는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르게 인지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은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상황에 있으니까. 그냥 불쌍하다,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다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우린 이제 국악방송이니까 전통음악을 방송하잖아요. 그런데 이 음악을 듣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뭔가 해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글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풍경이 어떻게 느껴지는지까지도 적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우린 사실 아직 모르는데 굉장히 궁금해져요. 갑자기 어떻게 인지하실까.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비추다에서도 시각장애 말고 바른, 지체, 청각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같이 해보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저희가 주로는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사실 이렇게 말로는 다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분들이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네. 그런데 대표님 사실 정말로 지금 만드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들은 꼭 장애가 있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요? 뭔가를 배울 때 눈으로만 보고 배우는 거하고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배움에 대해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시는 여러 가지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시작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나중에는 교육 전반에 쓰이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이제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대상으로도 청각장애 대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있으면 저희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 일 하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일을 막 시작을 했을 때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시각장애인 친구들이랑 워크숍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는 한빛맹학교에서 2박 3일 워크숍을 갈 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멘토로 붙었었는데 저랑 배정된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친구였는데 해수욕장을 가는 내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바다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씻는 물, 세수할 때 씻는 대야에 있는 물이 끝없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한 서른 번쯤 저한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해수욕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첫 표현이 선생님, 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끝도 없이 날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들에 제가 좀 이렇게 감명을 받아서 이런 친구들이 만지고 체험하는 거를 해보면 훨씬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대표님, 근데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람에 표현력이 없어진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더 멋지게 또는 더 진짜로 또는 더 와닿게 표현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설명해 주고 본 것처럼 설명해 줄 수도 있었는데 잘 안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배움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어떤 기획 갖고 계세요? 내년에는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시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을 어떻게 하면 큐레이터로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재밌게 한다라는 소문도 좀 나오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에서 역사 체험 교육 이런 것들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랑 또 박물관에 있는 공간들 저희가 이제 만질 수 있도록 구축하는 작업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꼭 가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되게 짧은 시간인데 많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에 그런 우리랑 다른 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올바른 시선으로 보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가 이제 더 나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 네. 그 바람이 널리 널리 퍼지도록 음악에 실어서 띄워드려야겠어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로 생소병주 수룡음을 우리 대표님 가시는 길에 보내드릴까 합니다. 주식회사 비추다의 김원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